심리 정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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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 박사님. 대 박사님 입장합니다. 당신은 나의 동반짝. 영원한 나의 동반짝.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당신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. 타고난 별자지만.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짝요. 당신은 나의 동반짝. 영원한 나의 동반짝. 영원한 나의 동반짝.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당신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. 타고난 별자지만.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짝요.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대표님의 사랑. 당신은 나의 동반짝. 내가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당신은 나의 동반짝. 내 생일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탈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국민 여러분 사랑의 콜센터 사랑해 주세요 엔딩 무대, 엔딩 무대 안녕 점수 확인합니다 점수 확인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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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약상 혜진아 고생하시겠습니다 김혜사 씨 찍도록 하시고 올라가서 예쁘다 예 사실 촬영 여러분 혜진아입니다 역시 지분이 있으신 분이에요. 지분이 있으신 분입니다.